6명 연세만 100점 받았어? 어 너 열심히는 안했잖아 열심히 했어 안했어 약속했어 진짜? 에이 그럼 약속때로 선물 줘야지 응 이게 대상에 왜 참자가 이렇게 그냥 있지 그럼 어떻게 했어 응 우와 이 매택본이 되게 많지 저 큰거야? 똑같은거 같은데 갖고와봐 일장하고 이장 일장이장 갖고와봐 정파신 봐봐 앞에 열어봐 앞에 있는 똑같은거 같아 똑같잖아 옆에도 1 2 3 써있고 10장도 있대 어? 10장 10장이 어딨어 4장은 있대 근데 4장은 아직 매달밖에 안나왔나봐 나중에 또 나중에 또 나오면 연세만 100점 받았고 사줄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? 응 메달꽂이 어디서 갖고있는거 잠깐만 아아 빨리 끼자 삼장메달 삼장메달 뭐있었지? 어디서 갖고있는거? 신용 신용 어 쌍두베로스 전파신은? 전파신도 거기있는거야? 요게 검사 전파신 얼짱견 어디야? 얼짱견? 어 일장 얼짱견은 일장이야? 무산용도 아니고 수라멍 일장이장이 요렇게 이제 레전드 끼는 데가 있었는데 꼬박 조깨 꼬박 꼬박 인사하구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집니다 아휴 학구열 열심히 끼우세요 네 네 깔끔하게 뚜쓸